야시장 아소한 전통 야시장이다. 더위가 물러간 밤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눈에 익은 다양한 기념품들이 많았다. 샤이라는 이집트 전통차. 홍차를 우려내 만든 샤이는 설탕을 듬뿍 넣어도 쓴맛이 날 정도로 그 맛이 진하다. 이집트에서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게 있었다. 바로 쉬샤라는 물담배다. 담배와 당미를 섞어 만들었다는 물담배는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이집트 특산품 향신료를 파는 가게이다. 다양한 색깔의 향신료 냄새가 코끝에 전해졌다. 값싸고 질도 좋아 관광객들의 선물 후보 1호라고 한다. 북소리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는 사람들. 재미있는 시장 구경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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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